이번에는 MSI가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 개선을 했습니다. 이 메인 테마 색이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연두색? 조금 진한 진녹색이라 그래야 되나?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MSI Z870 토마호크 모드 바이오스 화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Z870 토마호크라고 되어 있죠? 저번에 기가바이트 쪽에서도 바이오스 인터페이스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MSI가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 개선을 했습니다. Z890 보드뿐만이 아니라 X870 보드 바이오스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드마다 베이직 색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Z890 토마호크 보드의 언박싱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인 테마 색이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연두색? 조금 진한 진녹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색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매그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백그라운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를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바이오스 살펴보는 시간은 다음에 가질 거고 지금은 이 바뀐 바이오스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찍으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 보드 받은 상태에서의 바이오스가 이 버전이거든요. 블라블라 A32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바이오스가 10월 9일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았는데 지금 이 바이오스는 9월 26일자죠. 그래서 10월 9일자면은 내 거보다 나중에 나온 거니까 업데이트 해야겠다 했는데 자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면 M플래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MSI는 M플래시라고 그러고 위치 여기 있어요. 이지 모드에서 이거 누르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모드인 경우는 여기 이지 모드 클릭하시면 돼요. 이지 모드에서 M플래시 선택. 그러면 플래시 모드에 들어갈 거냐. 예스. 그럼 PC가 자동으로 재기동되면서 M플러시 화면이 뜹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요 아래쪽 보시면은 커렌트라고 한 게 지금 현재 바이오스입니다. 그 다음에 셀렉티드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방금 마우스로 선택한 건데 아니 10월 9일자라고 적혀 있는데 날짜가 9월 13일자고 오히려 버전이 지금 현재 메인보드 처음 받았을 때 A32 버전이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A30 버전이에요. 아니 롤백을 하라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업데이트가 아니라 롤백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인보드 전달해 주신 마케팅 담당자분한테 바이오스를 따로 받았어요. 그게 요거고요. 이 바이오스는 제대로 10월 7일자라고 적혀 있네요. 물론 같은 A32 버전이긴 한데 뒤에 다시 T라는 게 붙었으니까 그래도 요게 더 최신인 것 같으니까 요걸로 한번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파일 선택해서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는데 예스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오스 업데이트할 때 웬만하면 FAT32 포맷으로 포맷된 USB를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그 USB에 바이오스를 담아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그런 USB를 사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걸 권장하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할 때는 전원 끄지 마시고 전원 끄시다가 바이오스 뻥 나면 벽돌됩니다. 벽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플래시백 기능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그 방법 말고는 없고요. 플래시백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메인보드는 벽돌이 되면 AS 센터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USB를 후면에 꼽는 포트까지 지정해주는 메인보드 제조사들도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지 혼자 PC를 껐다 켜졌다 하면서 좀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 부팅까지 되네요. 그래서 따로 전원 버튼 넣지 않아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에 자동으로 부팅되니까 기다렸다가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안 나온다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플래시백이라는 기능으로 벽돌된 보드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절차를 잘 지키면 무리 없이 잘 될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이 CPU-Z라는 유틸리티로 실행시키면 두 번째 메인보드 탭에 바이오스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 하려던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 뒤에 다시 T라고 붙었고요. 날짜도 10월 7일자로 갱신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로 이제 저는 당분간 좀 사용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뭐 다른 버전의 바이오스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버전 뭐 베타 버전이라고 뭐 업데이트 안 하시고 정식 버전 기다리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식 버전이라고 하는 바이오스는 대부분 베타 버전을 먼저 내놓고 나서 거기서 당분간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안 나오면 그걸 정식 버전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베타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해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식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다 그 베타 바이오스에서 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출시 초기에 보실 텐데 결국 여러분들 쓰시는 바이오스는 베타 바이오스일 거고 왜냐면 출시 초기잖아요. 근데 출시 초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X870처럼 이렇게 두 번째 지원되는 AM5 소켓이 아니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 LG의 1850 소켓에 처음 지원되는 메인보드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바이오스가 새로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AMD 같은 경우도 악의사 버전에 따라서 게이밍 성능이 막 달라지기도 하니까 인텔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메인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출시 초기 한 세 달? 뭐 그 정도 동안은 계속 바이오스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뭐가 나아졌으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존재하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MSI의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바이오스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아 바이오스 파일 어디서 구하냐? 자 구글의 제품명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클릭 한번 하셔서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품명에 해당하는 MSI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모든 메인보드의 제품 소개 페이지에 보면 이런 서포트라는 혹은 한글로는 고객 지원, 지원 뭐 이런 이름의 탭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바이오스가 있을 거예요. MSI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스 앤 다운로드의 펌웨어 바이오스 탭에 이렇게 내리면은 바이오스 버전을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10월 9일자죠? 이거 다운받았는데 지금 버전보다 더 이전 바이오스가 다운로드 됐어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방법 잘 모르시면은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될 때 여기 디스크립션에 뭐가 변경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적히긴 하는데 대부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MSI 보드의 바이오스 업데이트 바로 봤고요. 이제 추후에 여러가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영상 준비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